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강경희 기자 좋은 그런 칼럼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강경희 기자가 이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작은 운동권 그 시대에 586세대에 80년대 입학한 분이 되구먼요. 이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참 이 보면 세상에는 운동권 경제학이 있고 마르커스 경제학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경제는 경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학이 있는 건데 이걸 운동권 경제학 무슨 민중경제학 대중경제학 신경제학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일단 그 새로운 상표를 붙일 때는 항상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되죠. 오늘 짧지만 아주 칼럼이 괜찮은 칼럼이었습니다. 운동권 경제학 김경희의 논설위원입니다. 1980년대 대학에 입학에서 제일 먼저 이름을 안 경제저술가가 박현채 씨고 학과 선배들이 세미나와 mt 때 읽고 오라고 쿡 찍어준 필독서가 이영희의 전환시대에 놀리고 제2학 경제학자 박현채의 민중과학 경제였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뭐죠 지적으로 타락시킨 거죠. 박현채는 민족경제론을 주장했고 한국경제를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궁극적 지향점은 미국경제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자립경제다. 살면서 사기꾼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돈 같은 것을 떼기지 않으려면 사기꾼을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한 사회의 지적 사기꾼들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386세대가 경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80년대 운동권 경제학의 인기 저자였던 박현채는 빨치산 경험과 인역단 사건 연료 등의 이력 때문에 그게 뭐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간 겁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학현학파 출신이 중용됐고 노무현 정부의 이정우 실장 강철규 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홍장표 수석 강신욱 통계학자들이 학현파역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문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반일죽창가는 분배중심 반미 반일의 민족경제론 같은 이른바 운동권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어 가지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은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참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소위 운동권 세계를 잘 아는 몇 분이 글을 남기셨네요. 운동권 교과서 전환 시대의 논리라는 것은 실정과학 자유민주주의 정치기에서 벗어나서 중국 공상당 특히 목택동이 주도하는 무계급 평등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 책은 인류가 경험 못한 사회주의 모형이 실현되고 있다는 뜻이 주류에 깔려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목택동 주도의 준공을 주목하자는 뜻이다. 이게 한양대학의 리영희 교수와 쓴 전환시대의 논리의 핵심 메시지고 이것이 지금 586운동권의 젊은 날 사상적 세례에 굉장히 크게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이 중국 공상당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조반율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말이 나온다. 기존 사상질서를 무조건 인정하지 말고 의문을 갖는 데 출발하자는 의미다. 거기에 세뇌된 학생들에 의해 문화혁명이 촉발됐고 중국 전토를 휩쓸어 유소기 정권을 무너뜨린 계기가 됐다. 조반율이가 지금 한국 경제정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나? 기막길이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임금주도 성장 9.19 이게 뭐 북한 경중 안 믿은 구호가 어디서 비롯됐을까? 원인 없는 현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영희 씨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노무현 정권 대 남미의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찬양하는 그런 방송이 KBS에서 나오고 또 KBS의 사장인가 지낸 사람이 그걸 옹호하고 그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인류가 경험 못한 사회주의 모형이 드디어 베네수엘라에서 여러분들 실험에 성공했다. 그런 논리인 겁니다. 정말 지적으로 여러분들 조의해야 되는데 대중이 여기에 놀아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많이 아시는 분 같네요. 박현채는 속된 말로 후로꾸고 사기고 변형류는 꼴통이었다. 둘 다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경제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주 굳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잘 사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게 여러분들 민감하고 동기가 부여될 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줄이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다 잘 사는 겁니다. 열심히.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불효 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정치권력이 개입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미국이 전년 대비 3.3%를 성장한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작은 경제가 1.8%가 1.4%밖에 성장을 못한 거죠. 민간이 여러분 역동성을 갖고 저마다 이익을 추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외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기업 줄이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 줄이고 조시하고 여러분 준조시의 부담 줄이고 그렇게 모두 물 흐르듯이 하게 되면 다 잘 사는 거죠. 그러나 나라가 이름 초창기에는 역동성을 유지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부가 쌓이게 되면 그 부를 권력의 이름으로 뭡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조시의 준조시의 부담이 늘어나고 규제가 늘어나고 그렇게 쓰면 확보된 자원을 그냥 놀고 먹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나 나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결국은 위기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는 정신들을 못 차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참 좀 깔아앉는 겁니다. 그러면 고한의 사람들은 공짜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세금을 더 때리기 위해서 뭡니까 어디 세금을 더 때릴 수 있나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나고 캐나다로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나 간단한데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계속해서 재원을 다른 사람 생산적인 계층에서 빼내 가지고 나눠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시민들도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가 계속해서 그냥 달라는 거죠. 못 살겠으니까 남한테 떠들어 가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를 대중경제학이 민중경제학이 신경제학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영향력 줄이게 되면 알아서 사람들 다 잘 사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